안녕하세요 빵떡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모듬 해물탕면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빵떡입니다. 밖으로 애인업은 나가는 것 같아요. 음... 이 빨간색 어묵들이 많은데요. 이런gery 소중한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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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호로록. 매운 맛 전원에 남아있는 티비 피카콜의 특별한 increment! 팽이버섯 다진마늘은 정말 매콤해 어느 정도 맛보는 꿈이 생겨서 엄청 매콤한 느낌 너무 매콤하고 너무 매콤한 느낌 너무 매콤하니 너무 매콤해서 너무 매콤해요 진짜 매콤한 느낌 저런 느낌 계란 바로 먹기 쉽게 먹기 좋은 모습 이번엔 액수랑 같이 먹기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는 액수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었을 뿐 정말 맛있다 그릇은 액수랑 같이 먹었을 때 그리고 거짓말은 약간의 맛 소시지 너무 맛있다 잘 먹으면 맛있을때 먹으면 맛있어용 진짜 맛있어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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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이낙지 않은 식감 젤리 팽이버섯 맛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